큐브 2편입니다 한 알배가 큐브에 갇혀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곧 좌절하죠 여기는 또 다른 큐브 사람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격한 사이먼 큐브의 진동이 끝난 후 새로운 영보이가 등장합니다 사방에서 등장하는 영보이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다시 움직이는 방 아까의 할배가 목을 매는 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결했군요 할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또 다른 노인이 드러미가 순간 영보이는 다른 방을 살펴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들을 향해 벽이 다가오고 대령은 그대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조금 아프겠군요 점점 더 아파지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죠 모든 것을 낡게 만드는 벽 같군요 이들은 다가오는 벽을 피해 계속해서 큐브의 방을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넘어가다 보니 벽의 움직임은 사라졌죠 아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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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죽는다. здесь은 안들끼리ätt 이렇지도 못한 것입니다. 시선 알파들이. 누군가 방에게 수를 써놨습니다 영보이는 영거를 발견하죠 중력의 위치가 변하는 방이로군요 경추골절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물건을 발견하는 사이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고인은 저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물리학자의 유산을 기록하는 케이트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이 할머니도 엄청난 물리학자였죠 순간 다른 방에 문이 열렸는데 또 다른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두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죠 자신의 죽음을 목격한 사이먼 지참한 무기를 가지고 모두를 제압하려 합니다 점점 큐브 안에서 지쳐가는 이들 사이먼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리에게 해주죠 이들의 방안에 이상한 마름모 꼴의 형체가 등장합니다 마름모에게 공격당한 제리 난제리 로그니 무작위로 공격하는 마름모 제리는 조심조심 분쇄되었고 사지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 마름모의 움직임이 멈추고 다시 단순 사각형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죠 갑자기 샤샤를 벽에 매닥붙는 페이티 그 순간 마름모의 움직임이 멈췄고 샤샤의 안경만 깨졌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의 끝에서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군요 그러나 복부 타공으로 황천길을 벗어난 사이먼 아까 목격했던 전망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영보위와 영걸은 사이먼을 벗어나는데 왓 더 헬로 도망갔죠 곧이어 리필 제리를 발견한 사이먼 큐브 안을 헤매고 있는 샤샤와 케이트 오케이, what's going on? I don't know, Sasha I mean, think in some of the reality things didn't turn out so well Can you keep a secret? Computer game called relativity over the internet, do battle in the 3D environment Are you saying that you designed all this? These variable time speed rooms, just the concept This is really some game, Max I can't even sell this stupid thing A company called Cyberthrill stole it from me Settle Excuse me? I strongly recommend that you settle How do you know that? They're just a subsidiary Who owns them? How do you know that? Because I represent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아이존과 관련이 있군요 I tried to blow the whistle on them So they came after me and I escaped into the one place In here Who are you? 샤샤는 하이퍼큐브의 존재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Alex Trask Please meet your acquaintance This is the worst nightmare You really think this is all a dream? 갑자기 이들은 주둥이 블루투스를 실행하는군요 Definitely In the real world, I'd never kiss you You're not my type either 그리고 이들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빠르게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제리를 섭취한 사이먼 이어 자신이 쫓던 아이족 직원도 발견하게 되는데 사이먼은 큐브 내에서 무법자의 역할을 하고 다니는군요 케이트는 탈출할 길을 모색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는 다른 방들 급속 노화가 진행된 영보이, 영거리로군요 큐브는 점점 시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방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기록했던 것들이 케이트와 샤샤가 있는 방에 표시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광경도 펼쳐진군요 헬머니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이먼 아이즈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수십 년 후의 아이즈원 사이먼 사이먼은 샤샤에게 도수치료를 해주죠 사이먼은 많은 재리와 백힐을 섭취해 수십 년 생을 이어왔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방들 케이트는 사이먼을 공격하죠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케이트 연로한 사이먼은 쉬프트에 제압합니다 사이먼이 차고 있던 제리의 시계를 보고는 숫자의 의미를 유추하는 케이트 자폭 시간에 맞춰 큐브는 붕괴하기 시작하고 케이트는 샤샤의 목걸이를 취득하죠 그리고 마지막 출구를 여는 케이트 그래픽 팀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케이트가 깨어난 곳은 어떤 한 실험 공간이었죠 케이트는 샤샤의 기록장치를 노리고 잠입했던 아이즈원의 비밀 요원이었던 것 임무를 완수한 케이트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영화는 여기까지 영화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큐브 1편에 성공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큐브 2편인데요 새로 바뀐 감독은 이전의 큐브 설정에다가 시간이란 요소를 추가해 4차원 큐브 하이퍼 큐브를 등장시켰죠 아마 하이퍼 큐브의 뒤틀린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색다른 스토리를 구현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1편에서의 밀실 공포와는 다르게 SF 스타일의 큐브를 만들어 이야기를 전개시킨 큐브 2편 역시 속편이라 아쉬운 점들이 많았죠 내용상 필요한 이론을 설명하려고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 많은 지루한 대사들 그로 인해 허술해진 이야기 전개 그리고 몰입감을 깨버린 부족한 CG 예산까지 짧은 영화 런타임의 한계 안에서 각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이게 좀 배경지식이 있는 분들께는 뭐야 설명도 없이 이렇게 끝나? 이런 반응을 그리고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께는 도대체 뭔 말이래? 뭔 소리하는지 원 이런 반응을 유도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도 거의 모든 속편이 그렇듯 이전 편의 설정과 세계관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볼거리가 많은 편이라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스텔라 테넷처럼 모르지만 신기한 장면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흥미롭게 느끼는 시청자도 많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아사리 소우나 13 고스트처럼 트래빵을 훨씬 많이 등장시켜 아예 흥미 위주로 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소한 아쉬움은 있었네요 이제 마지막 3편 남았는데 3편은 과연 또 어떤 내용일까요? 큐브 3편에서 뵙겠습니다 김우 리뷰 김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